하이볼이 안 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클럽 H 이선호 프로입니다 필드를 나갔을 때 공이 많이 떠서 뚝 떨어지는 공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런 공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드라이버의 크라운 부분에 맞았을 때 공이 많이 떴다 뚝 떨어지는 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셋업을 하고 백스윙을 했을 때 옆으로 밀려졌다 옆으로 다시 리턴해서 밀려진 상태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크라운 부분에 맞을 수 있고요 이 크라운 부분을 안 맞게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회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전이 우리가 흔히 봤을 때 돌았다가 돌아서 스윙을 한 경우에 크라운 부분 보다는 가운데 스위스 팟 부분에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밀었다 밀었다가 아니라 클럽을 잡고 돌아서 회전 뒤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엉맘 k 어 gdy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